네,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우리 허필호 군수님 인사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군수님 마음껏 또 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요. 우리 김재경 의장님께서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잠시 후 후에 주일과 대한민국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겠다는 안내를 말씀 드렸습니다. 첫 번째 경기 시작을 알리는 징은 우리 허필호 군수님께서 징을 치시도록 하겠습니다. 허필호 군수님이 치시고 두 번째 경기의 징은 김재경 의장님이 치시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가져와! 저, 의장도 올리세요. 의장도 올리세요. 자, 홍천국민 여러분 드디어 2019년도 홍천군 민간군 화합의 길다리기 경기가 시작되기 직선입니다. 여러분들 그 양 팀의 선수로 저, 크게 저쪽 보이시죠? 자, 우리 저 동쪽 방향에 홍천 반영회 서쪽 방향 후천변 봉사단 양계 팀에 지금 들어가시면 서서 몇 명입니까? 20명씩! 20명씩! 경기 진행은 뭐 매년 해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기 시간은 1분입니다. 1분 이내에 중앙선에서 1매자 이상 끌어가는 팀이 승리합니다. 마당에 1매자 이상을 못 끌어가면 1분 동안 휘가 빠지게 땡기! 아셨죠? 자, 양 팀 첫 경기인데 화이팅 한 번 할래요? 자, 홍천국부터 자, 홍천국부터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화이팅! 한 번 말해, 얘 세 번 해야지 자, 다시 한 번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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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화촌의 문사람 화이팅 한 번 합시다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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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첫번째 경기는 우리 친만운밀을 앞에서 이끌고 가신 허필용 근수님께서 일을 치러 가시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제가 하나, 둘, 셋, 네만한 분야 땡기는 거 undoubtedly 자, 선수 제자리에 앉아 아무아 절대 움직이고 그만 계세요 멘 surn enthusi고 베라 Taliban 내 거 없습니다 댁기지 마시고 일 kró 여유를 가wijôt 일jas 땡기지 마시고 줄만 잡으세요. 지금 저 조끼가 딱 20개씩 있죠? 줄 땡기지 마세요. 하천명 줄 땡기지 마세요. 됐습니다. 자 줄만 잡고 계세요. 하천명 줄 땡기지 마세요. 자 훅처럼 좀 땡겨가세요. 훅처럼 됐습니까? 어 너무 갔어. 하나 둘 셋! 자 양선수 자리 바꾸세요. 자 양선수 자리 바꾸시면서 바로 단위장 님 곱장님 나오셨습니까? 곱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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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셨어요? 일로 오세요. 올라오세요. 언제 군수님여 후로 온갱이 오기실까?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? 자 음악 주세요. 오비야 오비야 우리 곱장님 seven 동안 하지 말ém 얼굴이AD에 때려임 orbit 엄마 거비걸리세요. 하루oring 터뜨 entities 올해는 아직 약질 않으셔서 맹신형제의 정신에서 아직 군대 못 떨어지셨는데 여기까지 자 양손을 준다고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응원해주는 건 좋은데 여기로 터주세요 뒤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우리 저 60년대생 우리 진양요원님도 자주 가주세요 안을 못 들어오시게 자 바로 시작하자 가겠습니다 양손을 줄 잡으십시오 하나 둘 셋 스팀 사장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어휴가 좀 쉬세요 네 자아팀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